주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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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Oh my mistake. 내 실수라고 말합니다. 미스텍. 실수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요즘 우리나라는요. 실수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없이는요. 발명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완벽히 다 맞습니까? 다 맞지 않아요. 틀려요. 근데 그 실수가 여러분을 발전시켜요. 어? 그러니까 그 실수한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난 수학을 못한다. 그게 아니라 어? 그 실수가 여러분을 발전시켜주고 강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분석을 하세요. 내가 왜 실수하는지 어?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씩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창조의 아버지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그죠? 많이 틀리세요.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틀린 것을 감추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